격려 대단한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과점을 점령해 푸는 파워풀 레이버, 뼈로 밀어붙여. 뼈로 밀어붙여. 이 과점을 맞이하여 실패하여. 이대로 들어가면, 우리 과점을 맞이하여 정신을 맞이하여. 이 과점은 핵쪽을 잠시하여. 그리고 이 과점은 내보내는 기술을 맞이하여. 이 과점은 대중하니, 경찰이 넓지않은 엔진에 기술을lık 있었나요. 아, 이 과점은 5강을 맞이하니, 이 과점은 3강을 맞이하니, 4강이 맞이하네요. 이 과점은 6강을 맞이하여. 히히히 어드벤티즐을 얻었다. 일석 2조! 2명 처치! 자넨 진정한 파이산답게 전쟁을 치르는군! 어쩜 어드벤티즐을 얻었다! 이제 그만! 한 병을 내리겠다! 훌륭한 승리였어! 거점을 차지하려고 악마처럼 싸우는군! 친구들을 데려와 자네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하거든!